이번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쉽고 명쾌하게 종목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시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제목은 확신을 심어줘야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IT업종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번 리포트에서는요. 낮아진 컨센선스도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정확한 수치는 까봐야 알겠죠. 실적은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예측치를 놓고 보면 4분기 매출이 약 7조 9,120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8,240억 원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참 희한한 기업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리포트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주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계속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이제 P-OLED의 본격적으로 모바일 부분이 개선이 되긴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OLED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방 산업에서 많이 팔릴 것이냐 아니면 많이 팔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 혹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그룹주 특히 LG 디스플레이 하면 소형 OLED보다는 결국에 대형 OLED가 가장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팔아주는 유럽 혹은 북미 시장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연 과거처럼 소비자들이 LG 디스플레이 혹은 LG전자의 제품들을 많이 사줄까에 대한 퀘스천마크 즉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가의 어두운 터널이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4분기 실적 전망은 패널 수요량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부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좀 뼈아픈 실적도 나왔고요. 또 구조조정 이슈도 있었어요. 악재들이 많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반등을 위해서는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떤 것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반등을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요. 네.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앞서 말씀 주신 앵커님께 짚어주신 구조조정을 조금 빠르게 했죠.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캐파가 축소가 되고 또 LED에서 LED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라인들을 또 정비를 하면서 구조적인 혹은 라인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었던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제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가 많으면 해당 제품의 패널이라든지 부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부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부품이 없으면 당연히 해당 제품의 판매 단가를 올려잡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에는 이 실적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재고 소진 혹은 재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냥 만들어내서는 또 안 돼요. 앞에서 또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재고 자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업황에 대한 기대, 성장 동력을 조금 붙여줄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리스크 관리, 즉 재고 관리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바로 다음 1분기, 다음 2분기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기대해볼 법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하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볼까요? 아니 사실 지금 채팅창에 LG 디스플레이 매수하면 좀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그거를... 좀 고민 섞인 글들이 좀 나와요. 네. 제가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의 제목이 뭐였죠? 확신을 심어줘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신에 차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노트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바일, 이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구형 차량을 지금 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전기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최근 2, 3년 내에 신차로 바꾸신 분들 보면 자동차 안에 보면 예전에는 버튼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 터치형에 패널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재고도 관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메타버스 이야기. 그렇죠?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어제 오늘 지수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 하면 하드웨어 쪽에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메타버스 쪽에 중소형 OLED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대형 OLED에 좀 적합한 상황인데 결국 이게 지금은 안 좋지만 결국 LG 디스플레이도 메타버스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 중소형 OLED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발판이 되어 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목표 가치를 선정할 수 있을 만큼 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리포트 저희 좀 믿어봐도 괜찮을지 전체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저도 너토뷰 댓글을 쓰신 분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자. 좋은 이야기는 나오나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격이 낮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LG 디스플레이를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다. 대신 조금 장기적으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 비중만큼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그 이상의 악재는 이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힘든 건 알지만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다라는 한술평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저희 두 번째 리포트도 체크해봐야겠죠. 가지고 온 리포트 제목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요. 현대차 증권에서 제시를 했고요. 제목은 3분기 기대작 출시까지는 인고의 시간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투자회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7만 2천 원을 유지했는데요. 자 넷마블도 실적부터 저희 좀 챙겨보죠. 4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게임주들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롭게 출시를 했으나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았을 때가 첫 번째. 신작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호기를 부릴 신작도 없을 때.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후자의 택하면서 굉장히 신작에 대한 부재에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을 낼 만한 뚜렷한 대표작들이 없기에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넷마블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분기 매출이 지금 약 7천억 원 좀 잡히고 있고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약 189억 원 정도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 성적표를 미리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포트를 읽으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에 좋은 뉴스가 연말에 하나 터졌죠. 바로 판호 발급. 외자 판호 발급.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가지 게임의 외자 판호 발급을 지금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출시되는 신작까지 외자 판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 실적을 기조효과, 즉 발판 삼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들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 제목을 보면 3분기 기대작 출시까지는 인구의 시간이잖아요. 말 그대로 3분기에는 무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신작 어떤 것들이 좀 예정에 돼 있나요? 핫한가요? 일단은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로 아마 모델마블을 알죠. 모델마블을 알 것 같고. 또 이제는 TV 광고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게임인데 제2의 나라. 이것도 아마 몇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만큼 그래도 넷마블 게임 회사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대표작들이 올해 신작 출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두의 마블 이 IP를 활용한 또 다른 게임들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잡을 수 있다.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3분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3분기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은요. 그 전에 미리 좀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게임주들든지 영화주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출시를 했는데 혹은 개봉을 했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이잖아요. 게임이라든지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기대감에 오르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 3분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마블 이야기도 나왔는데 MMORPG는 없나요? 넷마블은? MMORPG를 대표적으로 내세우기에는 넷마블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게임주들 보면 MMORPG로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MMORPG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의 리니지 혹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검은 사막처럼 아무래도 역사와 전통을 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쪽에 조금 더 매니아층이 좀 생겨야지만 매출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넷마블로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자. 아쉬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더 포인트들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넷마블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아볼까요? 일단 결국엔 신작에 대한 기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드의 마블 혹은 3분기에 나올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한번 기회를 걸어보자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산업은요. 국내에서만 팔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1위는 기본이어야 하고 중국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받아야지만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했을 때 저는 중국이 이번에 외자판호 발급해 준 것에도 한번 테마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1위여야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라고 보십니다. 판호 이야기 해주셨어요. 외자판호란 뭔지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할 수 있으려면 판호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기존에 지금 작년에 이번 외자판호 발급 이전에는 펄어비스의 앞서 말씀드린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 마지막으로 외자판호 발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만에 다시 판호 발급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없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NFT라는 테마가 있었고 코인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주가는 많이 움직였는데 본업에서는 성장세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했지만 아쉬운 점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 아쉬움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일단 자리는 마련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만 잘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그 게임이 흥행만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넷마블 저희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넷마블은 믿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넷마블 하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빅히트 아시죠? 네. 지금은 하이브. 하이브의 최대 주주로서 사실 게임사보다는 방탄소년단의 좀 후광을 받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됐는데 이제 본업으로 좀 평가를 재평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도 읽어봅니다.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도 넷마블은 이 게임 회사라기보다도 투자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 이 시장 안에서 발이 좀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지금 이 시간 비전경제연구소의 김대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